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우는 저녁이면 강근의 두길을 걸었답니다 물소리 가득 밟으며 바람에 하나 둘씩 꽃잎은 지고 채워둔 말이 없는데 아무리 보니 아무리 보니 그렇게 잊지 않아 아직도 내게 있었나 아직도 그 사람 내게 있었나 내 가슴에 피어나는 적시 꽃 같은 사랑 그 사람 내게 있었나 내게 있었나 내게 있었나 안아 길이 물고 세월은 마디 없는데 아무리 보니 아무리 보니 그렇게 잊지 않은 사람 아직도 내게 있었나 아직도 그 사람 내게 있었나 내 가슴에 피어나는 정신꽃 같은 사랑 숙소 에이 가슴 에이 아멘